파트 형 이거라 딱딱해 이게? 우리가 돌 그렇게 딱딱해? 그렇게 정성을 줘서 까도 먹을 정도는 아냐 형 그만 안 씹혀 안 씹혀 뭐야 이거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로라도 나 오 형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로라도 나 오 형 돌 가로라도 나 오 형 이 아니야 이? 어? 겨우 쪼갰어 원숭이가 좋구나 아니 형 에이 망했다 여기 뭐야 이거 호동이? 응 호동 새끼네 돌에 붙어있길래 저거 좀 붙어있길래 호동 소라 같은 거 조그만 건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지 삶아져 삶아져 이거 뭐 한 사람당 배송만 한 만개씩 먹으면 야 우리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자겠다 이게 또 은근히 또 먹으면 낀다 이게 이런 게 이런 게 바닷공사는 완성 반성했어 동만이 형한테 칭찬받으러 가야 돼 동만이 형 어? 남자들이 잘 때 바닷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어 그래? 응 소주도 있고 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별 보고 자라고 어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응 응 응 응 진짜 진짜로 잘해 진짜로 잘해 진짜로 잘해 떨어져 나갈 정도 네 네 네 네 그냥 우리 일단 우리 집이 완성된다니까 어 가방들 다 저기 옮겨있겠습니다 어 어 저분이 신이에요 그 전부터도 나는 신격에 가까운 존재를 생각하고 왔었고 칭찬 받았어 칭찬 받았어 칭찬 받았어 진짜로 잘해 진짜로 잘해 진짜로 잘해 진짜로 잘해 진짜로 잘해 진짜로 잘해 여기 있으면 쿠션감이 좋으니까 여기 있으면 쿠션감이 좋으니까 응? 가지 응? 스프링 침대잖아 가 가 응? 병만바라기 규환의 노력으로 완성된 병만족의 쉼터 푹신한 건추에 포근한 요까지 깔아놓으니 여느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간식 견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너무 굽다, 너무 굽겠다. 깔끔해져. 평생 살 집 만드니 지금 아니 나 지금 인테리어 업자 됐어. 엄청 까다로워, 집 져주는데. 집주인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아저씨 시즌비 넉넉하게 부리잖아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한 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어, 글쎄, 여자니까 아무래도 세부적인 것들을 오빠랑 큰 틀 안에서 집을 짓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세심한 부분을 제가 챙겼겠죠. 바다 같은 호수 팡카니카호. 이곳은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 수면 근처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은 시클리드 피씨라는 물고기. 그 종류만 300종 이상에 달하며 대부분이 이곳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라니. 병만족! 병만족!